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교육감 선거는 보수와 진보 등 진영별 단일화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쳐왔는데요. 이번 선거에서도 이 단일화 방식을 놓고 초반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진영별로 단일화 일정이 확정됐습니다. 금창호 기자입니다. 지난 2014년부터 한 번도 단일화에 성공한 적 없는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내리 세 차례 패배했습니다.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단일화를 강조한 이유입니다. 단일화가 비극거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저는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. 이 단일화를 이끄는 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들 후보에 단일화를 주도하고 있는 통합대책위원회가 단일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. 통대위가 주도하는 단일화에 참여하는 후보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안양옥 전 교총회장, 홍우조 고려대 교수로 3명입니다. 새 후보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최종 1인을 가리기로 했습니다. 통대위는 오는 23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계획대로 보수 진영에서 후보가 한 명만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.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보수 성향 후보도 2명 있을 뿐더러 안양옥 후보는 단일화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다. 진보 진영 단일화도 선거인단 투표수를 놓고 후보들 간 이견이 생기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. 저희가 처음에 요구한 것은 동일한 선거인단 수를 구성을 해서 동일한 수를 의해서 1인 3표자라든가 하면 공정하게 후배 역량을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이런 갈등 끝에 진보 후보의 단일화를 주도하는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는 단일화 방안을 확정했다며 참여 의사를 밝힌 후보들이 모두 함께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김용석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단일화에 참여하겠다고 한 후보는 7명이 남았습니다. 이들 후보들에 대해 참여인단 모두가 1인 2표를 행사해 1차 후보 4명을 먼저 뽑은 뒤 2차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25일 최종 단일 후보가 확정됩니다. 하지만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들 가운데도 2명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진보 후보 역시 한 명만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.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.